자, HLB 생명과학이 최근에 HLB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지속이 이렇게 좀 되고 있지만 현재는 HLB가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LB가 상당히 HLB 생명과학 대비해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아필리아 부분과 그리고 이뮤노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HLB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HLB와 HLB 생명과학의 이런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죠. 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HLB 생명과학의 위치를 좀 보면은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조정받았죠. 정말로 많이 조정받아서 2019년도 수준의 위치까지 다시 회기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죠.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HLB에 비하면 위치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자, HLB는 지금 이제 120선을 뚫어내는 그런 위치에 있죠. 상당히 이제 시동을 강력하게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LB 생명과학은 지금 위치가 121선 부분까지 가 있으려면 거의 2만 3천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19,400원 수준으로 61선도 뚫지 못하고 21선도 하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HLB 쪽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 자체는 흐름 자체는 유사죠. 유사합니다. 그런데 HLB가 좀 크게 올라갈 때 생명과학은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계속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HLB 생명과학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오른쪽이 높은 바닥을 형성했죠. 여기에서 여기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지금 오른쪽이 높은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을 하고 지금의 위치는 2019년도 수준에서 놀던 수준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죠. 한번 급등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높은 바닥을 형성하고 외인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위로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양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일선과 11선까지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5일선, 11선 정복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좀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7B는 잘 가는데 생명과학은 가지 못하는구나 뭔가 생명과학은 안 되는가 보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 SK하이닉스 먼저 SK하이닉스 보면 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죠. 올라갔다가 단단하게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방향 잡고 20일선 타고 위로 뻗어 올라갔죠. 3% 뻗어 올라가면서 181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1선 가려면 5만 2천원 정도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렇게 좀 눌림을 당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뭔가 못 가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고 있다 보면 좀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키맞추기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이렇게 못 갈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주가가 못 가게 되면은 개인들 투자 심리를 본다면 상당히 삼성전자가 뭔가 무겁고 못 가는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계속해서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럴 때쯤 되면은 다시 키맞추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때 급등을 할 때 HLB가 계속 이렇게 생명과학을 조정할 때 HLB는 계속 위로 위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키맞추기 더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력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HLB보다 생명과학이 더 강했죠. 그리고 지금은 HLB보다 생명과학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생명과학이 더 강할 때가 있고 HLB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키맞추기를 해나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라이프리버와 헤파스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언젠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 그런 거를 가지고 HLB 생명과학이 한번 또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계속 좀 늘려지고 있지만 이제 지금의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위로 갈 만한 그런 셋업이 좀 되고 있죠.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서고 있죠. 여기도 양봉이 쭉 올라서면서 한번 뻗어 올라갔죠. 그리고 외인 기관에 이런 수급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또 HLB가 신조인수권 거래가 있기 때문에 HLB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겠죠. HLB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학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또 키를 맞추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있습니다.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HLB가 못 가니까 얘는 이제 못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흐름은 거의 유사하게 키를 거의 맞추고 있죠. 거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벤트에 이런 차이가 조금 벌어진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2주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5일선과 10일선 11선을 아직까지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5일선 5주선과 10일 10주선이 이제 다음주 되면 내일 모르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상태가 되고 HLB 생명과학 이 시가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5주선 10주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은 방향이 이제 위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반경직은 잘 만들어놨죠. 하반경직은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이 바이러스 상황 때 HLB가 상당히 고메 쇼커버링이 많이 나오면서 잘 다졌습니다. 바닥을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처럼 조금 더 깊게 조정을 했죠. 조금 더 깊게 조정을 하고 지금 좀 못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조만간 이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HLB 생명과학만 혼자서 이렇게 소외되고 못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좀 올라서야 되겠다. 그렇게 좀 자세가 잡힌다 그러면 다시 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HLB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